오늘의 미정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군사정변이 일어난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미국이 병력과 장비의 재배치에 나선 것으로 비필수 인력도 일부 철수했습니다. 이는 일단 예방적 조치라고 국방부 측은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고용주인 유통기업 월마트가 신입 직원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한때 달아올랐던 시간제 근로장 확보 경쟁이 진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팬데믹 지원금이 고갈되고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전국 7만 개 이상 데이케어 시설들이 폐쇄될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아이 맡길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여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대부분 미국 여성들이 결혼 후 남편 성을 따라가지만 최근 들어 젊고 고학력자 민주당 지지자 히스패닉 역성을 중심으로 본인의 성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계량 백신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새하이변이 BAE 2.86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담보 가치도 함께 늘어나고 돈 떨어진 주택 소유주들의 에키티론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키티론 이자율이 크리디카드의 절반인 10% 이하여서 1년간 모두 21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건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a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a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D,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총기와 탄약 판매 딜러나 제조업체의 11% 세금을 부과하는 AB28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시행되면 연간 약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벌뱅크의 인앤아웃 버거 주차장에서 총을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 소년 2명이 무장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벤츠 SUV를 타고 도주하다 체포된 이들은 15살과 16살 미성년자들로 드러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통합교육구도 학생이 기록에 기재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을 요구할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반대이사 3명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칼스테익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엄청난 악취가 나와 2천여 건의 불만이 접수되는 등 인근 주민들 불만이 커짐에 따라 당국에 나섰습니다. 한편 매립장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200만 달러 펀드를 통해 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LA, 오렌지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등 집값과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해안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모데스토, 베이커스필드, 스타턴과 같은 내륙 지역에서도 집값이 폭등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LA 지역에서 숨진 20살 한인 남성 좌시 박시의 사인이 알플라졸람과 펜타닐에 따른 약물 오나명 사고사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약물 오나명 사망 사례는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펜타닐과 오피오이드 등 폭증하는 각종 약물과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멕시코 국경에 증원해 차량 엑스레이 감시와 세관 국경 보호국 마약 단속 지원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해 5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구금돼 있는 뉴저지 한인 여성 유선민, 미국명 그레이스 첸 씨의 부모가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아기의 사망은 퇴중에서부터 있었던 의학적 문제였지 엄마의 폭행은 절대 아니다라며 딸이 억울한 의명을 썼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2022-23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의 36.2%는 최소 18일 이상 만성적인 결석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대한 법적 비용에 도움이 되고자 자신의 오랜 직근인 루디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을 위해 어젯밤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10만 달러를 내고 식사하는 기금모금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콜럼비아대 교수가 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첫 수업이 화제입니다. 2016년 대선 패배 후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한 클린턴 전 장관이 주목받는 이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 하락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3년 8월 범죄율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발생한 주요 7대 범죄는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1만 1,4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절도가 전년 동월 대비 24.3%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포브스 선정 전국 최고 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 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예일대학, 스탠포드, MIT, UC버클리에 이어 6위가 콜롬비아, UCLA는 7위, 하바드는 9위에 올랐으며 코넬 대학은 12위로 하락했습니다. 헐리우드 작가와 배우 노조 파업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실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 측은 장기간 파업한 노조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헐리우드 연기파 원로배우인 올해 83살 알파치노의 54살 연하 여자친구인 29살에 누루 알팔라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로만 파치노의 양육권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한국 청양고추의 220배나 매운 과자인 원칩을 먹고 메사투세츠에 거주하는 14살 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해당 과자 제조업체가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해양탐험대가 최근 알래스카시메에서 황금알을 닮은 정체불명의 물체를 건져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이 물체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DNA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한의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